오늘은 인절미 소금빵이에요. 찰떡빵. 소금빵이래. 그냥 이렇게 낑냈어요. 먹어봐야죠. 맛있게 낑죠. 떡이네. 크림. 둔쭉둥둥하다. 떡 같기도 하고 빵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. 겉에 앙금이 떡 앙금이에요. 면빵은 처음 먹어보네요. 팥이 있고. 그래서 빵 먹는 것 같으면서도 저거 같아요. 떡 먹는 것 같은 느낌. 떡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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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을 먹고 싶은 사람한테. 괜찮을 것 같아요. 떡이. 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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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애매해요. 짜장면에 케첩을 넣은 것 같은 느낌. 이거 인절미 폭탄 생크림 찰떡팡을 먹었는데 나쁘진 않는데 다음에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잘 먹었네요. 감사합니다.